3명 다 따뜻해서 잠시만 혹시 돈까? 3명 다 따뜻해서 아 이렇게 쓸라고? 왜 끝까지 아직도 아 하늘 진짜 이쁘다 야유회 비하인드 있었나요? 야유회 그래서 매력있나 저 형는 음악에 의심과 情熱이 오 하나 첫쨋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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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스트 캐션 어떤 생명체를 봐도 편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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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봐봐 야 한 명만 희생하면 될 거냐 너한테 왜 의자가 빠지고 그래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주고 있어 야 김남준이야? 야 진짜 상식성을 생각해보자 미나의 목도로 깻잎 못 떼고 그래 새로 못 떼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